자, 들어오시죠. 이쪽으로. 오히려 다시 삼겼내요? 이야, 이거 뭐 진짜 삼겼내 분위기네. 다시 삼겼내. 오늘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뭘 고생해. 실수를 안 했나 모르겠다. 제대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졌어요. 그래요? 아버지 노래하실 때 제일 크게 박수 아빠가 주셨어요. 소리 지르시고 앵콜했어요. 앵콜 소리 나와가지고. 노래가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나는 판을 지금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이 암막이 주고 우리 사돈 형님이. 불어놀아. 사돈 형님. 사돈 형님. 사돈 형님. 사돈 형님. 사돈 형님이라고. 사돈 형님이라고. 아니, 그러고 저러고. 먼저 뻔해 우리 집에서. 먼저 뻔해 우리 집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버님 도발을 하시네. 내가 큰 소름 쳤는데. 어쨌든 형님이 도전을 하신 거야. 그런 거야. 형님이 도전을 하신 거야. 그런 거야. 또 봤네. 봤네. 도전을 봤네. 팔 씨름을 한 번도 안 졌다면서요. 그런데 저도 한 번도 저번 역사가 없거든요. 지는 사람이 여행 비용 대는 걸로. 야 이거 완전 빅매친네. 저는 운동을 했고 아무리 싸우고 싶다고 해도 내 오른손으로 내가 이긴다니까. 내가 왼손잡이는데 오른손으로. 2봉거리가 나하고 이제 2봉거리가 친구잖아. 내가 친구거든요. 그런데 2봉거리가 팔 씨름하자고 한 번 해서 내가 봉거리 그냥 놈들고. 아유 이거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인간 기준기입니다. 아니 안 되는 건데. 아유 이렇게 강제로 말리나. 그냥 2m 7cm인데. 제가 원래 왼손 사우스퍼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는데 제가 오른손으로 5초 안에 넣게 될 때. 5초 안에 넣게 될 때. 나는 5초 안에. 오른손으로 왼손 발을 오른손으로. 만들었다. 나는 5초 안에 넣는다고. 진짜요. 감 적이신데요. 네가 그렇게 말을 했어. 왼손잡이ellably. 비슷해. 그러게요. 아니 우리 아빠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손 되게 크셔. 저기서. 이게 좋잖아요. 오오오오오. 바 window야. 우와. 진짜 지금.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지금. 그렇다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은 우리가 한번 잡아 봐. 센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잡으면 보면 알죠. 잡아보면 알죠. 대박이다. 사동끼리. 잡으면 보면 알아. 어, 보면 알아. 만만해, 만만해.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하신 분하고는 또 들리지. 큰 소리를 너무 튀는 것 같은데. 교진이 엄마, 내가 지금 당이 떨어지면 안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사이다. 사이다. 이건 내가, 내가 까드릴게.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음료수를 이렇게 당 있는 걸 좀 먹어줘야 순단적인 순발력이 나오는 거야. 아빠, 폐 나왔는데 소소한 잔 하실래요? 단단히 한 잔 해야지. 그래. 와. 이 집안이 또. 아, 어떻게 슬슬. 와, 이거 진짜 기대되는데요. 어우. 자. 자, 어떻게 하시고 뭐 빅게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딱 잡잖아, 양쪽으로. 잡고서 그냥 하는 거야. 이 테이블이 부서지는 거 아니야, 이거? 글쎄요. 이거, 이거 부서질 수도 있겠네. 말씀을 되게. 지시하면 어떡하지? 서로 막 테이블이 부서질 수 있겠는데? 몸 좀 풀려, 풀려. 어머, 어머, 어머. 지금도 몸이 너무 좋은데. 아니, 일단, 일단 치우다. 어? 아버님도. 형이 좀 있으신데? 형이 좋으신데? 형이 좋으신데? 형이 좋으신데? 한번, 한번 잡아보시고. 일단 한번 잡아보세요. 빨리 와. 형이 한번 잡아봐요. 아,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아직 잘 잡아봐. 어, 어떻게 했어. 야, 이거 모르나 보다. 몰라, 이거 진짜 모르는 거야. 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캐스터를 recognize одним 교진입니다. 네, 아주 빅게임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풀고. 이것 좀 풀고. 그렇죠. 자 먼저 일본 선수. 청주 복대동 챔피언. 만만해. 청년팔이다 청년팔. 인지원. 자 이에 맞서는. 국대 출신. 남양주 배꼽. 5초 안에 넣기. 저 보세요 저 팔뚝 보세요 에이. 아 이건 안된다. 조주영. 아버님 화이팅. 아버님 화이팅. 아버님 화이팅. 자 이대로. 이게 꺾으면 안돼요. 꺾어졌어 지금. 힘을 주시고 계시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시 하나. 시 하나. 아버님. 반칙 반칙. 경고. 경고. 아버님 경고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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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지. 서로 서로. 어우 진짜야. 진짜야. 어떻게 해. 서로. 야 서로 기싸움 장난 아니다. 이렇게 등기자. 하나. 하나. 둘. 셋. 어? 몰라, 몰라. 왜 모르는 거야. 오, 야, 야. 다음 주야.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안 돼. 안 돼, 안 돼. 0.5초인데? 아니, 3초. 3초, 3초. 3초, 3초. 그래야 하면 먼저 넘어갔어, 안 돼. 3초. 아니, 잠시만. 아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 다시 하면 안 돼요. 다시 하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안 돼. 3초. 그리고 3초 얘기했어. 아버님, 3초. 잠깐만, 이거 미끄러워. 자세가 안 좋아. 자, 이거 넘어갔잖아. 여기 센터입니다. 야, 지금 약간 역습. 역습이죠, 역습이죠,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니, 아버지 시작 안 했는데 바로 본 적 있죠? 5초, 5초, 5초. 잠깐만. 5초, 5초, 5초. 시작, 장소 바꿔서. 야, 안 돼. 가만히 있어봐. 시작, 장소 바꿔서 또. 시작, 장소 바꿔서. 아니, 아버지, 안 돼요. 그만하세요. 아버님이 잘하시는 거야. 저기서 이랬으면 분위기 이상해지거든. 그리고 너스레를 떠서야지. 장소 바꿔서. 원래 신으면 바꾸는 거야. 아니, 내가 이상해. 거기서 신으면 못 신겠어. 이게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형 안 좋아, 이게. 지면은 핑계가 많아요. 나 이렇지 않은데, 이해가 안 돼. 네, 집안 분위기가 뭐. 극명하게 바뀌네요. 아버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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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니, 내가 이거 잠시만 있으면 말이 안 되는데. 형! 아니, 이상하네. 아니, 이상하네. 아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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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접어요, 인천. 아니, 없어. 괜히 국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야, 잠시만. 아니, 이거. 내가 이거 지분은 못 살아. 가만히 있어. 가세요. 주인한테 물어봐. 의자들, 의자들 갖고 와. 제가 보니까 누구 하나 불어줘야지 끝납니다. 의자 앉아서 해야 돼. 오빠, 아버님이 이거 하세요. 사이다. 당떨이였어, 당떨이였어. 그다음에 다시 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아까 하는데 내가 살짝 힘을 쓴 게 얘가 뚝 그렸어. 아, 이러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딱 사면 여기가 막 시끈시끈해,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제대로 딱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형, 형. 아니, 형, 형, 형. 그런데 이게 밀려버리잖아, 이렇게. 그런데 형이 구마하우스 곤자. 도가니, 도가니. 도가니, 도가니. 도가니, 도가니. 도가니를 대신한다니까, 형. 어쨌든 그러면 저기 오늘의 승자. 남양주 흑 백곡.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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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싫어. 마음만 더, 어머. 막 앞서서 젊을 시절 생각하지 말고 조금 내려놓으세요. 됐죠?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나한테 용기를 줘야지 그래. 너무 못 해줄 수 있겠다. 갑자기? 딱 잡고 말하지. 아니, 왜 엄마가 팔을 풀어? 엄마끼리 한 번 하실라고요?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하여 엄마도. 다음번에 장모님하고 엄마하고 한 번.